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 새로운 한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고 일단 지금까지는 증시가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0.2% 상승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11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매도는 나쁘지 않습니다. 개인 매도, 외국인 포합, 기관 천억 매수, 그리고 연기금 또 포합권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, NC소프트, LG전자, 두산퓨어셀, 두산로보틱스, 하나오션, 포스코표챔, 기아, 포스콜딩스를 매수합니다.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또 16%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이 와중에 코스닥은 살짝 오르나 싶더니 다시 또 하락합니다. 0.2% 하락 중 환율은 2.1원 하락해 1,303.9원 미국 선물은 현재 0.4%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증시에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포스 비선물은 이 와중에 외국인의 4천억대 매수가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살짝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장막판까지 이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쇼에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.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장막판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총의 사용들은 반반입니다.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의 사용들은 하락이 많고 이 와중에 리노 공업이 8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반도체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. 시스템 반도체, 반도체 대표주, 그리고 HBM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.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주, 의료 AI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내네요.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하는 의문은 SK닉스, 네이버, 삼성전자우, DBI텍, SK텔레콤, 현대차, 하나금융지주, KT, 기아, 그래프톤을 매수합니다. 빠이요!